가수 제시카가 여유로운 근함을 전했다. 22일 제시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제시카는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수영복 자태를 뽐내고 있다. 군살 없는 탄탄한 몸매와 가녀린 파일라인이 돋보인다. 외국의 이국적인 배경 또한 눈길을 끌게 했다. 한편 제시카는 재미교포 사업가 타일러 권과 지난 2013년부터 공개 연회 중이다. 2014년 소녀시대를 탈퇴한 후 사업 등 개인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그와 타일러 권이 설립한 패션 브랜드가 약 80억원 규모의 채무불이행 소송에 휘말려 곤혹을 치른 바 있다. 이와 관련 타일러 권은 제시카 개인의 대출이 아닌 회사 법인의 대출이다. 회사 경영을 한 것도 돈을 빌린 것도 나다. 조만간 빌린 돈을 모두 갚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억울함을 표했다. 이와 관련 타일러 권은 제시카 개인의 대출이다.